강서구가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SNS 이벤트 뜨거운 여름 강서구가 시원하게 쏜다를 주제로 카카오톡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이번 이벤트는 강서구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입니다. 참여 방법은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후 인증사진을 강서구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공식 SNS에 접속해 게시된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. 특히 참가자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. 구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